걸그룹 LPG 출신 다은이 영화 일탈여행 프라이빗 아일랜드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지난 23일 언론시사회에 참석한 다은은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패션으로 승화시켰는데요. 가슴꼬리 깊이 파인 화이트베스트에 시스루 레드스커트로 한껏 멋을 냈습니다. 저는 랜시 언니랑 같이 자유를 느끼면서 언니의 매력과 저의 매력을 발산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사진도 찍고 같이 아프리카 가고 싶어요. 영화 데뷔와 동시에 주연을 맡은 다은을 응원하기 위해 랜시랭이 깜짝 방문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제 너무 친한 동생상 첫 영화여서 제가 응원하러 왔습니다. 일탈을 꿈꾸는 3인 3세계 미녀들의 화끈한 여행 로맨스를 다룬 영화 일탈여행 프라이빗 아일랜드는 오는 29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